더해담 산모미혁 200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더해담 산모미혁 200g 강원도인증품 판매합니다. 일조량이 많고 온도교차가 심한 강원도 고성에서 해풍과 햇볕으로 만든 태양초 산모미혁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해양심층수로 깨끗이 씻어 말려 유익한 영양분을 미혁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 겨울철 2월에서 3월 청량한 바람 불 때 자연건조가 가능합니다. 동해안 생미혁 그대로 건조하여 색상과 향이 우수하고 맛이 좋습니다. 품질 좋은 원료를 엄선해서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제품 하나하나 엄격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생산합니다. 제품 상세 정보입니다. 제품 배송 정보입니다.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해양심층수 고장 강원도 고성군 누가 생산하나요? 농수산물 제조 가공 신앙 F&B 어떻게 생산하나요? 원료 선정부터 제조정 과정을 품질 관리 시스템 무엇을 생산하나요? 우리 가족이 먹는 먹거리 더해담 태양초 미역 깨끗하고 정직한 원료 선택 동해안산 태양초 미역 철저하고 엄격한 위생적인 관리 고생 해양심층수로 만든 특허 제품 해양심층수에 풍부한 영향을 담았습니다. 제품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역 요리법입니다. 태양뼈트로 색을 입히고 바다 바람으로 맛을 빚은 미역 더해담 미역 강원도 동해안 태양초 미역 제조 공정도 더해담 산모미역 200g 강원도 인증품 판매가격 25,000원 무료배송 더해담 산모미역 200g 강원도 인증품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www.http-slash-slash-계약재배.com